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하렘이에요 오늘은 랜덤박스를 한번 해볼건데요 여기 매운거 안매운게 들어가있어요 그럼 시작합니까 고고씽 엄마 같이해요 네 저 이거 할래요. 저 이거 할래요. 알겠어요. 자 먹어보세요 나 괜찮아. 그럼 먹으세요. 엄마 것도 괜찮아니깐요 한번 맞춰볼까요 누가 매운건지 하나 둘 셋 응? 나 엄마야. 뭐가? 매운거. 난 매운게 하나가 없어 안매워요? 네. 안에 크림을 들어갈거에요. 크림을 뺄걸 그랬네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pensaja 고맙습니다. 보컬